고쟁이 사장님 화이팅! 고복하더라도 옛적에 매이지 말고 말없이 떠나가주고 사랑이란 그런 건 생각이 안 하겠지만 모눈 나의 그때 그 사람도 너무나 너의 테니까 그녀나가 찾아왔다가 못 보고 가더라도 추억에 매이지 말고 말없이 돌아가주고 사랑이란 그런 건 생각이 안 하겠지만 모눈 나의 그때 이 사람도 너무나 너의 테니까 그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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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uh 그녀나가 그녀나는 이미 그렇지 그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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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ู 그녀ky